음악 안녕하세요. 재테크 캐피타임 SP2P 신미정입니다. P2P 투자 상품은 담보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률과 리스크가 천차만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 담보 상품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담보 상품 중에서도 PF 상품의 비중 있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높은 편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 PF 상품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부동산 PF P2P 상품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상품 그리고 PF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템 예스 P2P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부동산 PF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부동산 PF 금융정부인가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헬로펀딩 최수석 부대표님 그리고 데일리펀딩 이혜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PF 상품의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짜 정보 많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의 코너로 자리를 얼추 잡은 것 같은데 최수석 부대표와 함께하는 4행시 시리즈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어떻게 띄워드리면 될까요? 한경TV, 이 방송이 한경TV니까 한경TV 4행시로 오늘 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한경TV 간판스타 신미정 앵커님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경 경국지색의 아름다운 미모에 티 티 없이 맑은 영혼을 가진 명진행자이십니다. 맞죠. B 비슷한 시간대 시청률 1위 SP2P 잘 부탁드립니다. 누가 들으면 이거 제가 강요한 건 줄 알겠네요. 저 혼자 만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작이 아주 상큼하고 좋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F 상품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 어떤 얘기해 주실지 살짝 공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P2P 투자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동산 PF 상품은 더 어렵고 리스크, 위험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지 S 패튼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계산된 위험은 감수하라. 이런 멋진 말을 하셨는데요. 이런 오늘과 내일 부동산 PF 특집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PF라는 상품이 어떤 거고 그 위험은 뭐고 그리고 PF 시장의 현황, 위험성을 알아보면서 어려운 부동산 PF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한번 잘 알아볼 것인가 편하게 좀 알아보시면서 그리고 투자금을 잃지 않는 부동산 PF 투자 여론과 사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P2P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PF에 대한 간략한 소개까지 들어볼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PF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혜우 대표님께서 부동산 P2P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PF 상품 같은 경우는 부동산 P2P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그 많이 들어보셨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도가 부족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PF 상품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한 후에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상환하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크게는 토지 매입 장금 상품이 있을 수가 있고 브릿지 자금, 그 다음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축자금 채권인 기성고 대출 그 다음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신 시공사 ABA 시행 이익을 가지고 ABA를 하는 시행사 ABA 상품 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주로 PF 상품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차주, 시공사, 대주단, 신탁사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차주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얘기하고 상품 구성에 따라서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시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SPC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이, 그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들이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건축을 진행하는 건설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주단은 저희가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P2P 금융사가 대주단이 될 수가 있고 1순위에 선순위 은행권이 있다고 하면 그 은행들이 대주단이 됩니다. 또한 PF 상품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게 신탁사인데 신탁사 같은 경우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제3자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탁 예치가 될 경우에는 자금은 신탁사에서 관리를 하고 토지도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PF 상품의 핵심은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보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 그대로 방금 전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가치에 추적을 해서 투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왜 인기가 높고 수익률이 높고 그만큼 리스크는 높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현재 P2P 시장의 상황부터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수석 부 대표님, 요즘 P2P 시장 성장세는 어떤 편인가요? P2P 시장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P2P 시장의 성장세가 2015년 말 누적 대출액 기준에서 390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 3조 6천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100배 정도가 늘었다. 한 3년 만에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세가 높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표로 보시면 지난 6월 말 기준에서 총 3조 6천억 정도 총 누적 대출액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일단 담보대출이 85%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신용대출이 나머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익률로 봤을 때 담보대출이 14.3% 수준 그다음에 신용대출이 13.9% 그래서 평균하면 한 14%대 수익률을 투자자분들께 제공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높은 수익률이 투자자분들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6월 기준으로 3조 6천억 원을 넘었으니까 올해 말했지만 4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추측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이혜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 언론 기사나 리포트들을 보면 올해 시장 규모를 4조 5천억으로 성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6월 말, 7월에도 대략적으로 한 2천억이 넘는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잔여 개월 수를 계산했을 때는 4조 5천억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을 하고 최대 5조 원 이상으로도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6월 이후로 조금 줄어들어서 5%에서 6% 정도 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P2P에서는 부동산 상품이 그것을 이끌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정부에서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을 계속 조이고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P2P 금융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조 5천억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해 넘길 것이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요. 최석구 대표님, 한국 P2P 금융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P2P 업체 수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분의 1이 약간 넘는 61개 업체가 한국 P2P 금융협회에 가입됐습니다. 가입됐는데 그 업체들의 누적 대출액이 현재 2조 3천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P2P 회사 중에서 우량하고 좋은 회사들 유주로 그리고 또 누적 대출액이 규모가 큰 회사 유주로 많이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한국 P2P 금융협회 회원사를 나 회원살래 번쩍 손 맞는다고 단순히 가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꽤 까다로운 심사 과정에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만 회원으로 거듭날 수 있나요? 현재 한국 P2P 금융협회에서는 일반 P2P 업을 내 하고 싶으니까 가입하고 싶다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자본 구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에 올린 상품의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서류들이 실제로 다 있는지 그런 내용을 공인회계사분을 통해서 전부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P2P 회사를 방문해서 플랫폼의 내용, 홈페이지에 올린 그런 포스팅된 내용과 그리고 해당 서류가 다 있는지 그 부분을 검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적격으로 통과된 업체에 한해서 P2P 금융협회에 가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P2P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혜우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P2P 업계 대부업 등록, 이 여부도 좀 확실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P2P 금융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금감원 등록 여부는 한국대부업금융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홈페이지 하단에도 그 등록 번호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감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주주 그리고 특히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 범죄 기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범법사항이 없어야 되는 신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펀딩 회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100% 펀딩사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등록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뒤로 금감원에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고 월 연 2회 정도에 보고서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나와서 허위 공시가 있는지 과장 공시가 있는지 또한 차주들에게는 불법적인 고이자를 받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런 것을 체크하게 되고 최근에 문제가 생긴 허위 사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 금감원에서 검경으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조사를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업체이기 때문에 금감원 제도권 아래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펀딩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투자자분들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미등록 업체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업체는 좀 제외를 하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격 업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P2P 연계대법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회사가 제도로 된 그런 적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적격 P2P에서 적격 P2P에서 내놓은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세제 혜택을 지금까지는 과다하게 25%의 소득세를 물렸는데 정상과세 14%로 떨어뜨려주겠다고 한 거죠. 그만큼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니까 P2P 연계대법으로서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될 거고요. 현재 209개 회사 중에서 52개 회사가 아직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7개 회사가 등록이 돼 있고 157개 회사 중에서 또 상품을 내놓지 않는 회사 그게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32개 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현재 P2P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여 개 P2P 업체 중에서 50개가 넘는 P2P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놀랐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P2P 투자를 하실 때 일단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부터 확인을 꼭 하시고 예측은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상품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지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부동산 상품이 가장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해우 대표님?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부동산 상품이 8대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동산이 가장 안정 자산이고 가장 큰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P2P 금융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성하고 수익률을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PF 또는 부동산 상품이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정성으로 부동산을 높게 생각하시고 불폐 신화라고 할 만큼 안정적인 가격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PF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6%, 18%까지 고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재 지금 현재 PF 상품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흔히 말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한 70조 원 정도 규모를 하고 있고 나머지 30조 원 일반 소형, 중소형 건축주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축은행 같은 곳들이 약 3.5억 원을 담당하고 있으면 나머지 27조 원 정도가 현재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P2P 시장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상품 같은 경우는 부실이 됐을 경우에도 담보가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것이 아닌 일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P2P 시장 안에서 부동산 상품의 인기는 단순히 인기가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쏠림 현상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면 P2P 시장 안에서 투자 상품별로 좀 취급액의 규모라든지 평균 수익률을 좀 구분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최석석 부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P2P 투자 상품의 카테고리를 투자 상품의 어떤 특성별로 9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9가지 중에서 부동산 PF 상품이 현재 지난 6월달 월별 취급고로 봤을 때 가장 많은 637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으로서는 42%죠. 그다음에 부동산 실물담보, 아파트라든가 빌딩, 상가 이런 실물을 담보, 이미 완성된 그런 실물을 담보로 한 상품에 대한 투자가 332억입니다. 22% 그리고 나머지가 채권, 동산, 신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자 대출, 차량 담보 대출 등이 있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위 부동산 관련 이런 대출이 투자 이루어진 게 969억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 PF 부동산 PF 상품,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PF의 수익률이 16.1%로 가장 높은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품에 투자만 잘하신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수익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평균 수익률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다른 여타 상품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PF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 도대체 뭘까요? 이유 대표님? 네, 기본적으로 시행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수익률이 워낙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티, 자기 자본, 그러니까 시행사가 자기 자본을 2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최소 100억, 아니 100% 이상의 원래 수익을 내는 구조가 원래 시행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2P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이렉트로 차주와 연결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률 높은 자체는 원래 시공사나 시공사나 아니면 증권사 등에서도 이 수익을 원래 쉐어를 하는 기본적으로 있는 구조의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이 P2P로 넘어와서 쉐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 쉐어 구조는 누가 금융을 풀어내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만약에 우령한 건설사가 그 시행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같은 재료비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그 시행 이익을 많이, 공사비를 많이 가져감으로써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였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직접 금융을 풀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탭핑하면서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 쉐어 구조가 P2P로 넘어오면서 투자자와 다이렉트로 나눠가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익은 높지만 리스크도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금감원에서 부동산 PF 투자주의보를 내린 내막이 도대체 뭘까요? 부동산 PF 상품은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 수익률은 높은데 위험하다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부동산 PF 상품을 P2P 대출 상품을 5가지로 1위부터 5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은 P2P 금융협회 비회원사의 부동산 PF 상품 비회원사 부동산 PF 상품이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본 거고요. 두 번째가 비회원사의 기타 상품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PF 협회 회원사의 부동산 PF 상품 부동산 담보 가치가 좀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런 리스크 높은 부동산 PF를 잘 피해갈 것인가 그리고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자들의 돈, 내 돈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우 대표님 PF 상품이 물론 리스크도 높지만 사고도 좀 잦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네, P2P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은행권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거나 아니면 다루지 않는 금융 구조의 특수 구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PF가 잦은 사고가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공사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1금융권에서 푸는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건설사들이 하기 때문에 책임 중공 확약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P2P 상품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책임 중공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대출 기간의 설정입니다. PF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불특정 다양한 돌발 변수가 발생되게 됩니다. 날씨라든지 주변 민원, 사고 등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P2P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기간을 짧게 설정하다 보니까 그 돌발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고 연체가 다가오게 되고 추가 펀딩이 되지 않아서 부실 상품으로 연결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심사 능력 부족과 관리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P2P 사들 같은 경우는 심사 인력 한두 명이 심사를 하다 보면 부실 심사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현장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사고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P2P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심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고 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회사에 갔을 때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지만 부실 회사로 갔을 경우에는 부실 상품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 문제가 있었던 사건만 보더라도 P2P 대출 사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업계 쪽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P2P 대출 관련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세 가지로 일단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 횡령, 두 번째는 부도 선언, P2P 회사에 세 번째는 연체 부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만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기를 이렇게 벌렸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P2P 회사들이 어떤 마음조림과 아울러서 어떤 같은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품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회사 자체가 부도가 된다든가 또는 연체, 부실이 나와가지고 상당 부분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헬로펀딩과 데일드펀딩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업체들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P2P 업체를 살펴볼 때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 두 업체는 PF 상품을 좀 추려내실 때 어떤 점에 주안을 두신지 간략하게 각각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현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사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어야 다양한 엑시트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헬로펀딩에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완성 가능성 그리고 상환 재원이 명확한지 그쪽 부분을 매우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헬로펀딩과 데일리펀딩, 연체율도 없고요. 건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아쉽네요. PF 상품, P2P 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게 오늘로는 정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도 P2P, 그중에서도 PF 상품에 대한 모든 것 제 2탄으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내일도 두 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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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